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마스터 한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수련생들이 태권도 도장을 못하고 집에서 훈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태권도 수련생들을 위해서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퍼볼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로 인해서 많은 수련생들이 다시 태권도에 흥미를 갖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체육관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페이퍼볼 챌린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아무 페이퍼나 주먹 후기로 만들어서 던져서 발로 차는 영상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페이퍼볼 챌린지라고 한글 또는 영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3단계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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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